. 아버지. 어, 오랜만 나 지금 출국 정지야, 네 엄마 장난으로 아버지 자꾸 이러시면 저까지 위태로워지는 거 아시잖아요 이 자식 덜 떨어져가지고 너 출국 정지 풀어라, 그거, 응? 윤경선 씨, 이리 좀 와봐요 거목아, 우리 피차 고만정 괴롭힐 일을 하지 않았나? 에바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얘기해서 해결합시다 에바? 무슨 얘기를 하게? 응큼 떨지 마요 당신이 이러다 황폐한 거리에서 쓸쓸하게 죽게 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가자, 타! 또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면 탁 대게 한글자막 by 한효정